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칭찬과 비난 이득과 손실 기쁨과 슬픔이 바람처럼 왔다가 간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 현재의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다른 지혜로 온 힘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값지다.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지 모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악에서 생긴 악은 파문을 그린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마비시키지 말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려라.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변해진다. 자신을 다스려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종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종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종할 수가 있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기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나는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이 길동무가 되지 말라.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없인 요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사람은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마음은 봉유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장사꾼이 큰 이익을 원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간절히 원하듯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큰 지혜를 찾는 것은 절대 게을리에서는 결코 안된다.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흐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항상 소리를 내지만 가득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채우다 만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한 물이 가득한 호수와 같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배하는 것이다. 둘째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이다.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어흥과 저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려 할 때 그 마음 기쁘고 줄 때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원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라.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것만 말하라. 남에게 좋은 일만 하여라.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곡과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다. 개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이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강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땅이 씨를 뿌리면 사악이 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으며 닭의 알을 낳고 알에서 닭이 생김이 끝이 없듯 땅의 그린 원의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다. 마을과 숲속 낮은 곳이나 높은 곳 어디든 성자가 머무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영향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폼이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 같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 하루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루를 버리는 것은 그대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다.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충족해하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식견을 적게 한다.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 안음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에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 마음이 비어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